뭐해? 어... 이쁘지? 나 줄 거야? 아니... 너무해 괜찮아? 이제 안 나? 그래, 안 난다 놀랬어? 그래, 인마 맨날 아플까 보다 뭐? 오빠 걱정하면서 뛰어오는 게 참 좋아서 케이크네 이거 살아나갔구나 어... 근데 너 무슨 일 있었어? 아니 행복해서 너무 행복해서 겁나 나 바보 같지? 그래, 너 바보야 나 정말 이걸로 충분하니까 그러지 말자 오빠 응? 나는 안 충분해 난 평생 너하고 같이 있어도 안 충분해 어떡하지? 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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